안녕하세요. 오늘은 승리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초리는 이거예요. God's man Samuel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Hannah was crying and praying in the temple. She didn't have any children. Her husband, Ilkana, was a loving husband. But Ilkana, another wife, Beninna, was a loving husband. Ilkana, help me God. God means a child. If he let her away me, I will offer him to you. The greatest... 아,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한나는 울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나는 아무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나, 한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나는 애기없다, 까까까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슬펐어요. 그래서 한나는 울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나님, 저한테 애기를 주세요. 한나님의 애기를 주면 저는 이 애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The priest of the temple, Ellie, told Hannah was drunk. Hannah, you have to quit drinking. Hannah said to Ellie, I am not drunk. I am praying because I am so sad. The priest is saved to Hannah. God in the face, God will answer your prayer. Hannah was not sad anymore. God really gave her son. Hannah was happy. She named him Samuel. Samuel means God answered my prayer. 그래서 한나는 교회에 가서 정말 술 먹듯이 엄청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더니 교회의 목사님, Ellie가 말했어요. 엘리는 술을 마신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한테 말했어요.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라고 했어요. 그리더니 한나가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더니 엘리가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한나는. 그리더니 이제는 안 슬펐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애기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이 애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에 뜯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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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말한 걸 들은다고. 이렇게도 아래에 있는 내가 말한 걸 전답해 주신다고. 여기 answer이라고 써있어요. I will give this child to God. GAME REMOTE 잠시만요 한 벌리의 벌리의 벌레가 Hannah took Samuel to the temple. I will give this child to God. Can you help him to save God? Yes, I will help him, said Ellie. Hannah thanked God for Samuel. beim 2. Han- He was a little old friend. I think he's 5-7-5-7-5-5-6-5-7. 6-7-7-4-7-7-7-9. I don't know. She said I could tell him Hannah has to tell him. She said I answered Ellie. He said I told Ellie. She said he said he said he said he said he did. She said he said he did.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실 아이로 만드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엘리한테 한다고 그래서 엘리가 말했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사모인은 엘리의 집에서 활동하고 엘리를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한나는 사모인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모인이 주었습니까 사모인은 사모인은 사모인에게 고맙습니다 사모인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사모인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사모인의 집이 뭐냐면 사무엘는 교회에요. 그래서 사무엘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사무엘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사무엘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는 사람들이 기쁘게 만들었어요. Hannah and El-Chana came to the temple to worship God. Hannah brought a jacket for someone. They wanted Ellie to bless them, bless us with more children. 하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잘 살았어요. 어쩔 때는 사모의를 만들어 오기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너무 고마워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하나인데 아기를 더 주었어요. 봐봐요. 아들들은 3명 주었고 아들을 3명 주었고 그 다음에 3명의 아들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3명이었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자녀는 2명 주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말했어요. 엘리한테 이제 이 얘기들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또 근데 여기 교회에서 살게 해주지는 않아요. 알았어요. justamente 아들 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인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떤 나라가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은 바이 바이